고아분들 고아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? 조금만 더 웃음 너는 나만 내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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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추억 속 너 현실로 다시 하겠다 아 저러고 그랬네 그냥 맏형 라인과 귀요미 막내 귀요미 막내도 안 봐 아직 적당해 그러니까 진짜 날씨가 쌀쌀 밀밀 보리보리 하네요 보리하네요 얻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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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? 엑 연준에 대해서 배워볼거야 연준하면 생각나는거 나이가 많아 тол컵 열면 어떻게 해야 출발 ving said And I look at him And he looks at me And I look at him 어?? 야시니 내 죽ич정 너 한번에 진짜 오만하게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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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뭐였지? 왜 저래? 귀염이 막낸다 안 봐? 야, 타워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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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성음을 뺐다가 휘두르고 다시 넣을 때 무슨 소리나 하는지 알아? 무슨 소리야? 왕, 초, 초, 핑크 The woman was just done to speak.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는데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꺼는데 한 두 장을 더 넘기시더라고요 오오오 영기 감정 잃었다 찾고 다시 들어 이게 투어집 이렇게 2층에 있는 교실에 가서 이어폰을 가지고 1층까지 내려오는 도중 순환적으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쎄 쎄쎄쎄쎄 쎄쎄쎄쎄 쎄쎄쎄쎄쎄 안녕 그만하고 가세요 이제 안녕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